아이폰을 이용 중이세요? 차근차근 저를 따라서 누구앱에 로그인을 해보세요. 우선 휴대폰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세요. 누구 디바이스의 오른쪽 버튼을 5초 이상 누른 후 디바이스에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누구앱에 로그인을 한 뒤 연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누구 디바이스 하단에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시리얼 번호는 누구 언더바 다음에 있는 숫자부터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 연결할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비밀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팝업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아이폰 와이파이 메뉴로 이동합니다. 와이파이 목록이 뜨면 누구를 선택해 주세요. 앱 화면으로 돌아와서 누구 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합니다.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3분까지 기다려 주세요.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52분까지 기다려 주세요. 연결이itage 내리uta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Dewda 감사합니다.